네 조정식의 펌펌투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벗는 날이 오면 나는 이게 하고 싶어요. 네 즉석에서 한번 받아 봤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도착한 문자가 이거였어요. 0223님 와이프랑 입술 박치기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간 지금 코로나 저는 뭐 아직 총각이니까 모르지만 전국의 부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뽀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때요? 그 한누나 못하고 있어요? 아 못하고 있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는구나 알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또 입술 박치기도 좀 하고 애정표현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0193님 노래방 좀 갑시다. 목구멍에 거미줄 치겠어요 하셨는데 저도 진짜 노래방에 가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 쾌쾌한 냄새 맡으면서 이온음료 두 개랑 보리차 두 개 이렇게 시원하게 사가지고 들어가서 야 정말 시원하게 노래 좀 부르고 싶어요. 한 장씩 너를 지울 때마다 부르고 싶네요. 저야 뭐 그래도 아침마다 제이식스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렇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얼마나 노력 그거 차에서 블루투스 마이크로라도 조금 한번 그 흥을 좀 푸세요. 8824님 목욕탕 가서 새신사분께 몸을 맡기고 싶어요. 네 이것도 또 한번 시원하게 벗기면 좋은데 이것도 뭐 아쉬운대로 뭐 와이프랑 뽀뽀는 못하지만 집에 이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새신 좀 부탁드리세요. 7163님 결혼식 하고 싶어요. 벌써 두 번이나 밀었어요. 하니까 안타까운 사연이 많더라고요. 2월 3월 그때 힘들 때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한번 지금으로 밀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된 8040님 뉴욕커처럼 한 손에는 콜라 한 손에는 햄버거를 들고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먹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코로나 아닐 때도 밖에서 드신 적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공원에서 그죠 우리 딱 상쾌하게 같이 이렇게 그죠 돗자리 펴놓고서는 시간 보내던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나준기씨 마스크 벗고 기차에 영행 마귀 이행씨 보내셨네요. 3966님 코로나 시기에 태어난 우리 딸 바깥 구경 시켜주고 싶어요. 아이고 오늘 온 문자 중에서 제일 마음이 아프네요.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 지금 3966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7807님 영어학원 운영하는데요. 학생들 다 데리고 뷔페 가서 회식하고 싶습니다. 마스크 다 벗고 떠들면서요. 아이고 그러게요. 7807님도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릴게요. 5825님 항공업 종사자입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하늘 위로 항공업을 비롯해서 정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고 계신 분들 너무 많죠. 일단은 대표로 7807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5825님이었군요. 5825님께 드리고요. 이제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